드라마 제작비로 제일 많은 돈을 쓴 작품들은 무엇일까요? 빠르게 빠르게 알아볼게요. 14위 태양의 후예 16부작 130억 13위 도깨비 16부작 150억 12위 옷소매 붉은 끝동 17부작 160억 11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6부작 200억 12위 아람브라 궁전의 주억 16부작 220억 9위 택배기사 6부작 250억 8위 오징어게임 9부작 253억 7위 스위트홈 10부작 300억 6위 더킹 영원의 군주 16부작 320억 5위 킹덤 시즌2까지 총 12부작 320억 4위 수리남 6부작 350억 3위 미스터션샤인 24부작 430억 2위 라스달 연대기 파트3까지 총 18부작 550억 1위 무빈 20부작 650억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